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리뷰를 하려구요. 바로 바바오 퓨어리알 노니주스 노니 좋은건 다 아시죠? 저도 사실은 노니를 먹었었어요. 이렇게 물에 끓여서 먹으려구요. 원래 노니를 변도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끓여서 먹었거든요. 다들 워낙 유명한거라고 많이 보셨을텐데 얘를 물에 먹다가 둥근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먹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좋은 워낙 주스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거냐면요. 일단 얘가 유기농 유기농이란 얘기는 일단 농약을 안쳤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야생농 그리고 이게 지금 다바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지금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농약을 안친 동네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맘에 들어서 자 이렇게 딱 열면 이게 있구요. 얘가 지금 착즙주스라고 해서요. 그대로 야생농이를 그대로 짜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니가 좋은 재미있다고 이현이가 왜 옆에 굳이 앉았느냐 과연 이현입니다. 이현이는 몸에 좋다면 뭐든지 없습니다. 아니 노니의 효능을 찾아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평정했습니다. 젊음의 주스. 그리고 염증이나 뭐 특히 좀 약간 비염도 그렇고 알러지 뭐 이런걸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건 맛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어떤지. 이거 제가 이제 노니를 끓여서 먹어봤으니까 맛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게 원래 약간 악평이 있어. 너도 먹어봐서 알겠지만 맛없다고? 아 그거죠. 어땠어? 엄마가 어묵 끓여주니까. 괜찮았는데? 괜찮아서 다행이네. 아니 근데 워낙 이제 이현이는 입맛이 저랑 해서 좀 잘 들어가지고 잘 먹는데 심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하수구 열매 들어봤어 하수구 열매? 들어봤어 하수구 열매? 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생즙으로는 처음인데 먹는 방법이요. 너는 애니까 조금 덜 먹어야 돼. 저는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여기 한 30ml 정도? 너는 한 반 정도? 반? 배탈 참 우리나라 아재가 많나봐. 우리 아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먹겠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수도 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먹으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따르면 아재가 많잖아. 너무 따르잖아. 너무 불안해. 아직은 애죠. 많이 먹으라고 그래. 저는 한 명을 위하여. 젊음을 위하여. 너 욕먹을텐데. 나이 든 엄마 앞에서 꼭 그래야 되겠어? 저 지금 젊음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맛을 말씀드릴게요. 먹어봐봐. 음 맛있다. 다른데? 이거 달달하다고 다 먹으면 안돼? 아 이게 지금 그냥 이 논이 물 끓인거 하고 차이가 확 드는게 어때요? 아 달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열어봤는데 왜. 아냐아냐. 눈금 재놓을거야. 안돼. 눈금 재놓을거야. 이러지마. 아니 이게 이 단맛이 나는게 설탕 맛이 아니라 원래 자연재료의 맛이래요. 그래서 너희의 효능이야. 뭐 워낙 많이 나와있으니까 제가 긴 말 안오고. 일단은 달달합니다. 효능이가 주스로 먹어버릴까봐.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 달달하고 그냥 주스로 먹어도 되겠는데. 맛도 합격.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포도주스 조금 덜 단맛보다 조금 덜하고. 맛도 논이 치고는 좀 많이 다르네. 진짜. 포도주스에서 진짜 살짝. 진짜 포도주스에서 살짝 약해진 맛이 나요. 신기하다. 그냥 일반 제가 논이 끓였을 때 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그때는 약간 좀 쌉싸름.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나서. 사실 그냥 몸에 좋다고 물로 마셨는데. 얘는. 내가 뭐랄 말 안해도. 근데 나 또. 아들이 음료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아이고 맛있는 거. 받아서 너무 좋네요. 조금 제 리뷰가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젊은이 주스 먹고. 젊어져야죠. 너도 젊어지겠다고? 알았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아들. 에이.. 에이.. 아..